이 뚱떼 이 새끼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 이 뚱떼 이 새끼 아 열받네 밥먹 체력해볼게 자 요번에는 스마일 버거 세트 아니 말고 통삼격조림 버거 세트 간다 좋아요 야 일로와 일로와 야 일로와 일로와 야 싸움하자 그냥 막 막고 싸운다 이 개새끼 아 오케이 알겠어 이거는 내가 봤을때 어 이걸로가서 아 똑같은데 똑같은데 아니 똑같잖아 아 아 뚱떼 이 새끼 야 어떻게 잡는거지 저 뭔가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좋아 이때 이때 착 착착착착착 착착착 착착 착착 아니 왜 아 피했잖아 좋아 백피하고 아우 이 새끼야 아 이거였구나 공략이 있었어 아 뚱떼 이 새끼를 여기 변치해 나가지고 뭐야 에이 피했어 아우 그래 엎어져 있어 이 새끼야 넌 나랑 싸울 지금 입장이 아니야 밴벼 의자를 내리찍기 이씨 좋아요 아 죽여버려 죽여버려 내가 바로 내가 내가 이씨 어디갔어 의자 의자 내가 가져와 내가 의자왕이다 이 새끼야 의자왕이야 이 새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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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일로와 이 개새끼야 아 좋아요 아 시원시원하다 야 다음 나와 다음 나와 다음 나와 다음 나오라 그랬어 여기 의자있네 의자있네 의자 맞네 들어와 들어와 또 뭐야 아니 이 새끼 왜 죽어도 살아나는거야 대체 좋아요 야 발로 까 꼬추한대 까 꼬추한대 까고 그 다음에 잡아 잡아 야 이 새끼야 아주 대가리를 시바박치기 개새끼야 좋아 오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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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추대 오추대 아주 이맘빨을 그냥 이씨 좋아요 어이 처럼하구만 나가 쟤는 벌써 세 번 나가 떨어졌는데 자 우리 야 테이블이 최고야 들어가 테이블이 최고야 가자 어디야 어디에 이 새끼 있어 이쪽이야 어 저기 뭔가 있다 저거 가져가야지 체력 회복은 이걸로 가고 가자 아냐 이쪽이야 이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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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좋아요 다갔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아우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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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버려 그냥 밖에 시발 새끼 좋아요 아 아 죽여버려 야 일루와 아우 별것도 안있어 가자 야 피제 기다려 죽여버릴꺼야 아주 어 여기 아니야 여기여기여기 자 들어가자 진장 건너편이 건너편에서 막힌 모양이군 좋아요 음 아씨 창문 창문을 통해서 가야된다 어 자 가자 자 점프 좋아요 와 화장실이네 야 일루와 어 일루와 고추 딱 대 이 새끼야 오줌 싸고있는 고추 딱 대 이 개새끼야 아우 아우 이새끼 야 야 덤비를 덤비를 했지 내가 야 덤벼 아우 그래 죽여버려 좋아 좋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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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루와 드랍킥이다 이 새끼야 주먹 주먹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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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주먹 아유 아유 이 새끼 야 야 싸움 잘하냐 내가 덤비를 했지 이 새끼야 아주 화장실 다 확산해야돼 일루와 대 대 대 이 새끼야 대 이 새끼야 아 야 야 이 새끼야 야 아우 아우 얘 뭐야 칼을 뽑아와 야 칼을 뽑아와 야 니가 비겁한 새끼야 야 비겁한 새끼야 야 일루와 일루와 어 이맘빡대 이 새끼야 아우 나 비겁하지 칼을 뽑아 칼 어딨어 칼 어딨어 칼 어딨어 아우 야 야 야 야 아우 저 피 회복 안해도 돼요 요런 잡몹한테 죽지 않아요 이 새끼야 드롭킥이다 이 새끼야 아 야 야 야 일루와 아우 이 새끼 칼같은거 이상한거 어 더러운거만 갖고있어가지고 야 칼 찌린다 잡아 아우 이 새끼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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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킥이다 이 새끼야 일루와 아우 발로까 발로까 죽여버려 이맘빡대 하 시원하다 야 야 야 너무 과한거 아니였건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사람 한명 죽였다고 되게 그거 한 애가 지금 몇명을 죽이는거야 야 야 너무 과해 아 여기 또 할 수 있네 자 다왔다 댐벼 이 새끼야 구제 이 새끼 구제 이 새끼 구제 이 새끼 널 죽이러왔다 이 새끼야 그래 내가 제법이다 이 새끼야 아 도구니 카치텔 카치가 카치신 노리야데 가자 얘가 진보였어 포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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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굴러져있네요 좋아좋아 너도 나이 너무 약봤어 자 가자 이 새끼 옛날 처음 만났을때부터 X같았어요 이 쓰레같은 새끼 딱봐도 X나 건들건들거리고 아주 나쁜짓만 X나 하던 이 새끼야 야 포총총 대 이마빡 아 이 조심해라 이 나간다 드롭킹 나간다 이 새끼야 아우 야 잡아 야 뭐야 뭔 기술이야 이거 야 야 야 야 고추 이마빡 아우 드롭킹 좋아요 아 해모킹이 찍어 일루와 야 일루와 일루오라고 야 이 새끼야 어 야 야 야 야 야 와사바리 아우 이 새끼 죽어라 야 죽어라 야 이 새끼 어 잠깐만 와사바리 잘못 털었는데 와사바리 와사바리 아우 이 새끼 제법 제법인데 야 야 야 일루와 아니 이 새끼 야 야 이러지 말랬지 새끼야 어 이러지 말랬잖아 어 야 야 야 이 사람 잘한다 생각보다 안대 때리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좋아 열받을만 하지 잘한다 아우 야 야 일루와 이마빡대 이 새끼야 해모킥 야 돼 돼 돼 돼 고추 댐벼 댐벼 드랍킥 야 야 야 야 아우 아우 이 새끼 야 이마빡대 이마빡대 해모킥 이 새끼야 댐벼 아니 이 새끼 야 감히 도발을 해? 도발을 해? 이 새끼야 야 야 야 아우 야 이리로와 아우 좋아 뭐야 뭐야 이마빡 까 까 까 까 까 까 이마빡 그냥 주먹으로 날려버려 이 새끼야 안경 일루와 이마빡 일루와 일루와 아우 이 새끼 아우 이리와 아우 대 대 대 이 새끼야 마지막 러쉬 스타일로 마무리 해볼까? 아니 야 야 너무하잖아 야 이거 구린데? 구린데? 야 안되겠어 별것도 아닌 이 새끼가 어? 러쉬 스타일이 개구리네 이거 불안달이 줄거구만 후제 이 새끼에요? 까불때부터 알아봤다 별것도 아닌 새끼에요? 뭐야? 뭐야? 기겁한 새끼 와 친구를 부르는거 봐 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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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별로 이 아저씨는 야쿠자같이 안 되겠는데? 그냥 구멍 가게 아저씨 같는데? 웃기 아저씨는 이 아저씨입니다. 키리우 카즈로입니다. 너는... 그치에 상자를 죽여서 죽였다. 음... 그치에 상자를 죽여서 죽였다. 그치에... 그치에 상자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왜요 저는 진짜 죽이지 않았어요 부장님 좀 도와주세요 솔직히 너무 나 지금 위험하단 말이에요 지금 와 허진말력이네 뭐야 뭐야 얘도 파문인가? 아씨 아니 이 게임 왜 자꾸 손가락이 집착해 자꾸 아 아 아 야 잠깐 아 진짜 아 아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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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파문당해 너도 그냥 파문당해 아 아 우리 포즈아즈 아저씨야 아 진짜 잘랐어 아 아 아 우지나 왓가 가시라 호상 우지나 왓가 가시라 호상 우지나 왓가 가시라 호상 키리우 카즈 마 경과기 도오지마 아 나는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다시 한 번 스카우트 할텐데 저렇게 싸움 잘하는 애를 왜 버리는거지? 감사합니다 키리우 고고마 데쿠로 시대 쿠미 오 오 오 오 風間の親父さんの身の潔白を明らかにするためです 今回の一件俺は殺しをやってます 風間の親父さんも全く関わりありません ですがあの一つまで俺が金を取り立てた男が死に 組に迷惑かけしまったのは事実です 俺は組を抜けて責任を取らせてもらいます ですからどうか 風間の親父のことだけは さあ 飯でも食うか 同時はクイッチョー お前が組み抜けて取れる責任というのは何か 異常に分威が滑らがって それは絶対に俺があの人側で男を殺した犯人を捕まえます それで俺と風間の親父さんの身の潔白を そうだな その必要はない でも犯人は 犯人? そんなのは殺が勝手に探す お前はもう固いだ それじゃけじめがつきません けじめ? だからてめは固いだろうが 今さらごちゃごちゃうるせんだ お前は自分の不定義があると認めるところはあるんだろう あるんだろう はい 少なくとも 自分があの場所で追い込みかけなければ ひょっとしたらこんなことには だから波紋を申し出た そうです 安心しろ けじめならきっちり取ってもらうぞ え? 風間が拾ってきたガキ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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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何も言っていか ああ これは何も言ったのか このリクサはわかると 大変なんだろう これは どうしまくみしょ ああ ここに言わばたら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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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장도 내가 봤을 때 원래 우리 어르신을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자, 오늘 11시 28분이구요 진짜 절망적이겠다, 솔직히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솔직히 다 짜져있는 판이잖아 정말 짜증나겠어 스카우트인가? 그니까 내가 유용한 인물이라고 지금 동네방네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 해석 가려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 아쉽네 잠시만요 아, 해석 가려? 어떻게 하지 그럼? 아, 근데 이게 아까 그 화면에서는 계속 돌더라고 자꾸 자, 총 돈은 제가 천만 원을 벌었죠 3분 300만 엔 결혼식? 이게 뭔 소리지? 2분 30분 감사합니다.